음 자 이리 와 너 어? 얘 얘 걔 아니야? 지금 방금 나 이끼네? 어 살려 지금 얘가 뭔가 미친 것 같아 충격자켓 여기서 이거 뭔가를 먹으면 뭔가 생겨만 오우 뭐지? 아 아 아 라이팅은 볼트네 아하 라이팅은 볼트 주인공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직도 감을 못찾겠어 야 야 그것보다 어 어디로 가야 되는데? 절로 가려면은 이쪽으로 가서 뭔가 있나 봐야지 반대편에 가서 여기 아 아까 여기가 거기구나 이거 먹을 거 없냐? 먹을 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아 이거 총알 파는 데라서 좀 나오지 아 여기 총알 파는 데라서 좀 나오지 아 거기 있었는데 그거 좀 멀어가 먼데 아까 거기까지 달려가야 되잖아 다시 아 귀찮아 언제 거기까지 달려가 귀찮귀찮 에이 귀찮귀찮 잘 몰라 근데 제가 귀찮은 짐의 달인이에요 굉장히 귀찮아 모든 걸 응? 뭐 있는데? 응? 아까 거기네 어어 야 뒤져 뒤져 어 뭐야 야 죽겠다 야 죽겠다 나 죽겠다 오우 에너지 잠깐만 쟤네들 이거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카빈 카빈 머신건 너 카빈이었냐 샷건 필요없어 카빈 카빈총이 좋아 데미지도 좋고 연사력도 좋고 한 발씩 쏘기도 좋고 다 좋아 아무튼 머신건은 쓸쓰건 쓸쓸 쓸쓸 쓸만한게 안 돼 오 돈 돈 돈 휘둔 아이고 아이고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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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버린 건 다행이다 야 야 야 어디야 자 테리아 고마워 어어 어어 일로왔나 야 어디있어 뭐라니까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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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고 어허허허허허하 져 에너지 아 야 돈 돈 돈 아 돈 아 그리고 이청 맘에 안되는데 잠깐만 근데 지금 되돌아오는거 아니야? 되돌아오는거 아니야? 길을 여기 여기 맞나? 너 왠지 되돌아오는거잖아 야야야 되돌아가는거야 길을 못찾아 아이고 고마워 쟤놈 저런거 다 어디서 찾는거지? 나 근데 어디 어디로 가다가 아까 그 길이 맞나? 내가 또 다시 잘못가고 있는건가? 아 이거 맞지 맞지? 맞어 근데 아까 까마귀 개는 어디갔어? 아 나나랑님 안녕히가세요 아 나씨 예 야자 야자 잘하세요 아 이거 기관측 좀 너무 마음에 안들는데 카빈을 빨리 아 나씨 아 음 음 음 아까 가는게 맞았잖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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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트랭크관 개 어디갔지? 아까 개 까마귀? 까마귀 없어진거야? 아닐텐데 아닐텐데 야 총알 파는데 없냐? 총알이잖아 음 저격종 야 카빈 없냐? 카빈? 아 카빈 없으면 샷건이라도 가져가자 차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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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건이야 아 저기있네 아 아 힘들게 한다 솔트 이걸 여덟개밖에 안줬어요 땡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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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 아 이거 이렇게 솔트 아 이거 그거구나 딴거야 딴거 뭐 능력같은건데 능력 이미 그 생기면 저기 솔트로 바뀌지 어 어 와 응게? 와 돈 개그 굉장히 많이 주네 야 응대에 돈을 많이 줬네 꼼꼼하게 뒤져가야지 이거 돈이 너무 모자라 가자 카빈초를 줄텐데 카빈총이 없네 카빈좀 구하기 쉬운데 이건 뭐야? 아아 아하아하 어? 아닌데? 아아 야 잠깐만 저기 카빈 한총 하나 있지않나? 아아 아까 본거같았는데 없네 나 아까 카빈총을 어디서 봤는데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? 곤돌라 충전했잖아 병사들을 필드로 돌아와 어디로 가야되면 됩니까 아멘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